단일 872 예심찾기 2023년 9월 2일 하나님 그러네 감정의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수시로 편지로 적어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것을 마음속으로 제 스스로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행편으로든지 제 마음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도록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저를 자녀삼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